짠! 약금 카야토스트 본점에 왔어요. 사람 진짜 많아. 진짜 많아.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오늘.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희는 투고해 가려고요. 스테이크어웨이 해서 그냥 길에서 먹으려고요. 이것은 약금 토스트 본점입니다. 약 70년의 전통을 가진 싱가포르의 대표 아침 식사, 카야토스트를 파는 곳이에요. 카야토스트는 잘 구워진 빵에 카야잼을 바르고 버터를 한 조각 올려서 먹는 음식입니다. 카야잼은 달달한 코코넛 향이 나는 잼이에요. 약금 카야토스트는 토스트박스보다 빵이 얇고 조금 더 달고 더 바삭해요. 전체적인 양은 약금 토스트가 더 많습니다. 약금 토스트를 몇 군데에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본점이 맛있는 것 같아요. 나머지도 너무 좋아요. 여기서 차이티를 마시려고 했거든요. 근데 와 줄이 너무너무 길어요. 여기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 줄이 너무너무 길어요. 포기하겠다. 오우.